이대와 영화세상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돈 우상 악질경찰 중 어느 게 개인적으로? 아 전 돈하고 악질경찰 두 영화 보고 싶은데요. 아 그래요? 근데 돈이 아직 개봉 안했는데도 예매율 3위 1%뿐이 안되지만. 네 지금 예매율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참 좋은건지 나쁜건지 모르겠는데요. 1위가 캡틴 마블인데요. 어제 저녁 기준인데 90.5%입니다. 개봉간에 거의 휩쓸고 있던데. 네 워낙 개봉간이 많이 잡혀있고 다른 영화들은 거의 좋은 시간대에 보기 힘든 상황이라 좀 많은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이들 보고 싶으시다는 거겠죠. 저는 마블 시리즈를 안 좋아해가지고 관심이 별로. 1위는 캡틴 마블 90.5%고요. 2위는 한거 유관순 이야기 1.6% 3위가 돈 1%인데요. 3월 20일 날 개봉을 합니다. 돈은 예전에 주식 주가 조작 이런거 외국 영화가. 예전에 마이클 러글라스 나왔던 월스트리트랑 비슷한거 같더라구요. 예고표만 봤는데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캡틴 마블. 네 주연은 브리라슨 그리고 사모엘 잭슨인데요. 비어스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바로 브리라슨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은 인간이구요. 반은 크리 종족인데 크리 종족은 외계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비어스가 슈퍼히어로 캡틴 마블로 탄생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비어스는 인간 시절의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영화 초반부터 자신이 인간 시절에 어떤 삶을 살었고 이런걸 전혀 몰라요. 우연히 지구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잃어버렸던 기억을 다시 찾게 되구요. 원래 이런 영화들은 자신의 기억을 되찾거나 아니면 계속 갖고 있던 고민같은게 해결되면 자신의 힘에 대한 통제력이 훨씬 커지면서 뭐 진짜 슈퍼히어로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을 보통 담잖아요. 그 서사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슈퍼히어로 캡틴 마블의 탄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볼까의 관점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게 곧이어 개봉이 될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어떻게 연관이 되나 엔드게임을 보고 싶은데 그걸 보려면 이 영화를 꼭 봐야되나? 이걸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구요. 제 생각엔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피니티 워 그러니까 어벤져스 저번 시리즈에서 중요하게 암시됐던 단서 하나가 이 영화에서 풀립니다. 특히 사모엘 잭슨과 관련된 단서가 풀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엔드게임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꼭 봐야되는 정도는 아닌데 보고 가시면 캡틴 마블이 왜 등장하게 되는지를 아마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블록버스트 히어로 영화의 장점을 잘 고루 갖췄다면서요. 네. 일단 우주를 배경으로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뭐 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우주선 외계인 이런 것들 나오구요. 이런 것들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아주 잘 구현이 됐기 때문에 볼거리가 많습니다. 또 격투씬이 상당히 많이 나오구요. 유머도 많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지루할 틈이 없는 거죠. 또 히어로 스토리에서 제일 많이들 쓰는 거. 고뇌하던 주인공이 끝내 그 고민을 끝내고 진정한 히어로로 거듭난다. 뭐 이런 스토리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전부 블록버스트 영화에서 가장 대중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머리를 비우고 신나게 시간 잘 가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배경이 언제죠? 1990년대가 배경이에요. 이게 재밌는데. 그 당시에 대중문화를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화도 그렇고. 주인공이 입고 있는 티셔츠에도 특정 아티스트의 약자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락음악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1990년대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물론 뭐 그게 미국을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다 떠올리기는 힘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팝음악 많이 듣고 영화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내가 되게 좋아하던 건데 라면서 좀 재밌으실 거예요. 이희숙 씨가 어제 퇴근 후 캡틴 마블를 봤는데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요즘 마블 영화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심심풀이 혹은 뭐 엔드게임 전으로 생각하고 보기에는 무리 없었습니다. 그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안 볼까 관점은? 제 생각에는 전투씬이 다른 마블 영화들에 비해서 그렇게 박진감 넘치진 않았습니다. 반응을 보니까 이 부분은 대부분을 많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또 악역도 그렇게 카리스마가 넘치진 않고요. 안혜진 씨. 안혜진 씨는 조카들이랑 내일 보려고 의미했는데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하셨고. 김지우 씨. 저는 새 작품 중에 우상이 보고 싶네요. 설경과 한석규 조합이라니 안 볼 수가 없잖아요. 3874 저는 한 거 꼭 보고 싶어요. 어린애들과 갈 수도 없고 애들만 놔두고 남편과 갈 수도 없어서 기회를 보는 중. 갑자기 이분인 대한독립 백진암 만세. 저는 여우주연상 받은 페이보릿 왕의 여자가 볼만했어요. 그 영화가 얼마 전에 신의 21 잡지에 커버스토리로까지 나오더라고요. 괜찮아요. 페이보릿 왕의 여자. 역사상 앤 여왕. 메리 여왕하고 형제. 실제 얘기를 달았고. 토리당 피그당 이런 것도 나오고. 실화라서 더 재밌었던 것 같은데. 땡땡 맞은 영화라고 그러던데. 의상도 하려 하고 괜찮았어요. 저는 그 영화 추천합니다. 음악은 뭐. 음악은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음악을 준비했는데요. 90년대 락 음악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서도 여성 락커들이 음악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콜의 셀러브리티 스킨 준비했습니다. 이대하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하씨 감사합니다.